엄마야. 꼼꼼꼼. 아이고, 이뻐라. 야! 하셨네. 우리 누워있자. 놓고 자자. 가만히 있어봐. 아, 애기 보러. 엄마 책 읽어줄까? 아이고, 이뻐라. 애가 아주 쇼코 들어주고 예쁘네. 엄마. 만나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저를 정말 달라지게 만든 저의 진짜 전부. 제 딸 은테리입니다. 어? 야. 저희 딸은 작은 테리. 우리 남편은 큰 테리. 남편분이랑 지금 똑같은데. 닮았어. 많이 똑같습니다. 예쁘네. 네, 똑같아요. 진짜 많이 닮았어요. 눈 처지고 이런 게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딸이랑. 진짜 신기하죠? 저의 이지혜 미니미 얼굴보단 문재환의 미니미로 생긴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쁜 얼굴은 아닙니다. 그냥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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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귀여우면 되지 뭐. 하나, 둘, 셋, 넷, 여럴, 이쪽. 추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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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태꽃. 태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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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꽃. 자. 아무도 없네. 어, 누구지? 어, 누구지? 아, 연기를 또 하는 거야. 테리야. 테리 일어났어. 안녕. 안녕. 가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맞아요. 우리 와이프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만났다. 누구세요? 어젠 언제 들어왔니? 어, 난 좀 늦게 들어왔다. 몇 시에 들어왔니? 몰라, 11시인가 12시에 들어왔나? 뭐 하다가? 나? 바람났니? 길이랑 바람났다, 내가 그냥. 요즘에 이제 그 법인세 시즌이라 얼굴.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법인세는 이제 3월달에 이제 납부를 했어야죠. 네, 네. 3월달에 마무리 지었어야 하니까 바쁘죠. 네, 맞아요. 테리야, 엄마 해줄게. 아빠랑 점프점프하고 있어. 엄마, 엄마 줄게. 아빠랑 점프할까, 점? 엄마 줄게. 테리야, 아빠랑 점프점프할까? 점프할까 말까? 엄마, 엄마 줄게. 테리야, 할까 말까? 어, 얘가 또 지가 들어가네. 아, 이게 점프하네. 테리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빠랑 같이. 아빠 들어오면 찢어져. 아빠, 아빠 이거 들어가면 찢어지는데. 엄마 하나 줘? 테리 맘마 주려고 그러지. 테리 그럼 테리 맘만데. 테리야, 문어. 테리가 제일 좋아하는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좋아요? 문어. 주지요. 좋아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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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 배고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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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배고파. 배고파. 테리, 뺨 좀 꽂아주자. 너무 남자 같아. 그래? 잠깐만, 나 잠깐만. 나 할 게 있어. 어? 테리, 아빠가 잠깐만 할 일이 있어. 아빠가 너무 가려워서 지금. 테리야, 이리 와. 이제 먹자. 알았어, 아빠. 가자, 가자.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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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이거. 아빠는 이거 두 개. 아, 그래? 나무거 어제. 아, 그래? 어제 나무거? 응. 아, 그래? 날 위해서 남겨놓은 거잖아, 뒤에. 당연하지. 오빠, 잘 마시는 사과야, 그거. 테리,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엄마. 사랑해 한번 해 줘, 그럼. 예쁜 입. 예쁜 입. 예쁜 입. 그럼 김치 한 번만 해 주세요. 김치. 그렇지. 맛있어. 오빠, 입술 좀 발라. 입술? 오늘 되게 건조하다. 오빠, 씻었어? 나? 아직 안 씻었는데? 냄새 나? 늘 나. 입술 좀 빨리 발라. 입술 왜 이렇게 건조해? 어? 입술에 가뭄이 났어. 그래, 우리. 맞아. 입술 왜 이렇게 건조하지? 나도 그래? 응? 나도 그래? 아니야, 우리 와이프 입술은 앵도 같은 입술이야. 앵도 같은 입술이야. 맞아? 갑자기 갔다. 어머. 얼마나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바로 나오냐. 맞아요. 의사 한 번 잘못하면 한 2, 3일 힘들거든요. 아니, 그 문제 내 아버지가 저분이 너스려가지고. 잘 안 나오냐. 됐어, 그 정도면. 손톱은. 안 물어 뜯었어. 발라야겠다, 오빠. 그래? 안 물어 뜯었네. 테리 봐봐. 테리 이렇게 귀엽네. 오, 손톱이 너무 귀엽게 생겼다. 손톱 누가 잘라줬어? 테리니까. 테리가 잘랐어? 다 거짓말이야. 요즘에 약간 이제 다 거짓말할 시기라. 그냥 없는 얘기를 다 해요. 오빠, 내가 오늘 애 데려다 줄 테니까. 오늘 몇 시에 올 거야? 나? 좀 늦을 수도 있어. 오빠, 6시까지 딱 와야 돼. 6시까지?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부터 저 조립하라고 해놨지. 저거 왜 안 해? 오빠, 딴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오빠가 저것만 해줘. 아, 저거 하면, 손 대면 6시간 걸리는데? 해, 해. 오늘 해, 6시. 6시에 꼭 와. 6시에 오세요. 그래 봐, 테리. 같이 오세요. 어디요? 아빠가 6시에 올게. 네. 갈게. 응, 빨리 씻어. 여기 학교 가야 돼, 이제. 자, 우리 치카하자. 빨리 치카를 안 오면 벌레들이 테리 이를 깡! 다 뭔대. 빨리 가자. 빨리 치카 합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치카해요. 테리는 세수도 이렇게 잘해요. 바다 선생님, 테리 세수 잘하는 거 보셨나요? 어? 벌레가 나타났다. 일로 와, 나와라. 야, 해골 좋아요? 오빠. 어? 그거 말고 하늘색 입고 가. 하늘색? 어, 이거 좀 그만 입고. 왜? 하늘색 입고, 청바지 입고, 어제 산 거 있지. 그거 입어. 아니, 나 이게 편한데? 아니야, 빨리. 어? 아니야, 이상해. 이상해? 난 괜찮은데? 아니, 왜냐면 너무 맨날 똑같은 거 이것만 입으니까. 이거 말고 하늘색이나 어제 청바지 산 거 입어? 또 하나 입으라고? 아유, 사람들이. 자기 패션. 나 만나서 좋아진 줄 알아. 중요한 게. 오빠, 청바지 너무 예쁘다. 예뻐? 괜찮아? 그래, 훨씬 낫다. 아까보다는. 나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나 양말 어디 있지? 나 양말 어디 있지? 양말? 양말 어디 있지? 양말 찾아줘야지. 양말? 아니, 내가 분명히 꺼냈거든? 양말 줄게. 아, 양말 여기 있네. 뭔데, 봐봐? 아니야, 아니야. 양말 이거. 뭐야, 봐봐. 아, 발꼬라 안에 있는 거? 그래, 그것이. 괜찮아? 그건 괜찮아. 나 한 번 받아야지 되는구나. 잠깐만, 나 뭐하려. 나 좀 정신이 없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 6시에 일어났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왜 어지러워? 그럼 안 되는데? 네. 응? 일하러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전에 좀 일정이 있군요? 네, 항상 이제 아이를 픽업해야 하는데 학교 데려다. 라디오 전에도 또 일정이 있어요? 방송에서? 네, 그전에 뭐 다른 일정도 있고 미팅도 있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저거 안 있는다고? 태리, 옷 입을까? 태리야, 우리 그러면 저기 갈까? 피션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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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션문구 갈까? 그래, 피션문구 가자. 피션문구 가자. 우리 방귀대장 뿅뿅이 사자 그러면. 피션문구 가서. 이거 아빠 잠깐 줘. 우리 피션문구 가서 방귀대장 뿅뿅이 사자. 엄마 그거 사줄게. 피션문구 가자. 그러자, 그러자. 피션문구 가서 엄마가 방귀대장 뿅뿅이 저 인형 사줄게. 갑시다. 아, 귀여워. 참, 태리 저거 싸야 돼. 식판에 가자. 아, 가자. 우리 피션문구 가자. 태리 신발 신고. 아, 가자. 가자. 내 신발은 어디 갔지? 새로 꺼내. 딴 걸 신으면 되잖아. 아빠! 응. 아, 뭐. 아, 하나를 못 찾네. 간다. 그래, 아니 나는. 신발이 없지? 빨리 와, 애기 기다려. 네. 내 신발이 아닌데? 아, 빨리 와. 잠깐만. 아, 이거 약간 짜증 섞였다. 아, 맨날 아침마다 저렇게 뭘 찾는군요. 아, 길 건너가요? 네, 동그댕을 넘어서. 테리야. 엄마가 노래 틀어줄까? 네. 뭐 틀어줄까?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틀어줄까? 어? 샵 노래잖아요. 샵 노래, 샵 노래. 샵 노래. 샵 노래, 샵 노래. 소녀죠, 샵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애가 소녀가 아니라 저 노래를 무지하게 틀어줄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누구 노래예요? 엄마. 엄마 노래예요? 응. 가까이. 가까이 좋아. 가까이 좋지. 말하면 좋을까? 이렇게 좋은 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연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부럽게. 가까이. 네.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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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어디예요? 바다 선생님. 바다 선생님한테 우리 스티커 두 개 달라고 할까? 네. 그럴까? 그르자. 스티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티커 두 개 준다고 꼬셨어. 선생님 스티커 두 개 주실 거예요? 스티커 두 개. 스티커 두 개. 스티커 두 개. 엄마 빠이빠. 엄마 보고. 테리 재미있게 놀다 올 거죠? 네. 엄마 빠이빠이 하고 테리. 엄마 안녕. 엄마 안녕. 또 만나. 이따 엄마 데리러 올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휴, 울지도 않고 아주 시건해. 네. 안녕. 안녕. 아, 정말 저럴 때 진짜 뿌듯해요. 안 울고 들어갈 때. 대부분 진짜 울어요. 속상해요. 카메라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보통 뒤돌아버서 바로 오잖아. 설마, 설마. 나 그렇게 멋있진 않습니다만. 아니야. 그렇게 멋있진 않습니다만. 이거 자식값은 진짜다.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 대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나도 애 키워봤잖아. 내가 왜 몰라. 근데 바쁘면 가는 거고 여유가 있으면 보는 거고. 납뜨리면 이날 따라 더 짠할 수 있지 마음이. 아, 아, 바쁘네. 아, 녹음 때리고 와서 픽업하고 또 쌩방 하러 가는 거야? 네네. 오, 왔다간다 합시다. 이건 진짜 힘들다. 대리야, 너무 졸리면 코 자도 돼? 잘 놀았네, 가서. 피곤한 거 보니까. 낮잠을 아직은 잘 때라. 낮잠 자야 돼요. 어, 이재 씨도 자고. 엄마 이거 닫아줄까? 이거 잘 안 되지. 어, 왔다. 누구지? 와!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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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빨리 늦었어. 나? 오다가. 오다가 내가 미션 문구로 들렸는데. 대리 거? 이거 지나칠 수가 없는 거야. 우와. 대리야. 이거 뭐야 이게? 우와 대리 좋겠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오빠, 나 옷도 못 갈아입었어. 진짜? 그래. 완전 짜증나. 이거 빼줘, 우리 애기가. 근데 아빠 손 씻고 와서 아빠가 이거 빼줄게. 오빠, 빨리 손 씻고 이거 봐서 위에 거. 나 그리고 빨리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좀 애를 봐. 알았어, 알았어. 어? 그리고 오빠. 오늘 내가 뭐라 그랬어? 6시까지 왔는데 이거 사느라고 좀. 그 다음에 6시에 또 뭐라 그랬어, 내가 오늘. 이거 하라 그랬어, 이거. 이거 몇 번째 얘기했어, 내가. 이거? 아, 세 번, 세 번. 세 번 얘기했어. 세 번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아빠, 아빠요. 어, 또리야. 어? 오빠, 이혼 사유야. 아, 이혼 사유야? 당연하지. 우리 한. 좋게 말할 때 해야 돼. 알았어. 빨리 옷 갈아입기 쉽게 빨리 감자. 또리 이거 아빠가 빼줄게. 이거 누가 사왔어? 아빠가. 아빠가. 나 옷 갈아입을 테니까 오빠 좀 애 좀 봐. 나 너무 힘들어. 약간 어지러워. 어지러워? 왜? 일을 오늘 많이 했구나. 일을 많이 했지. 나 지금 옷도, 오빠 옷도 한 번도 못 갈아입고 지금 뭐가 하는 거야? 진짜 어지러워. 좀 누워 있을게. 누워있어? 내가. 오빠 그거 하고 이거 빨리 줘. 오빠.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해야지. 알았어. 빨리 줘. 약속 지켜줘. 약지. 어지러워. 이건 뭐야 이게? 해? 아빠가 이거 잠깐만 하는 거 알려줄게. 얘 귀엽네 애가. 아 귀여워. 친구들. 테리 아빠 한 번 안아줘. 테리야? 수리수리. 수리수리. 이거 어디서 배웠어? 꽁꽁꽁. 아유 이뻐라. 아유. 커졌네. 커졌다고? 아빠가 커졌어? 아빠가. 커졌다. 커졌어. 아빠가 커졌어? 테리가 크면 아빠가 되는 거야. 아빠가 되는 거야. 커졌네. 커졌네. 커졌어. 커졌네. 뭐가 터졌어? 커졌네.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빠가 커졌다. 아빠가 커졌다. 수리수리. 수리수리. 커졌다. 집이 커졌다. 집이 커졌어. 집이 커졌어. 집이 커졌다. 집은 원래 커 테리야. 60평 대야. 우리 엄마 작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큰데? 세리야. 그럼 아빠 뽀뽀 한 번 해줄 수 있어? 아빠 볼에 뽀뽀 한 번만 해줘. 알았어. 엄마와. 그래 고마워. 알았어. 엄마와. 네. 엄마도 뽀뽀 한 번 해줘. 엄마가 아빠 돈 준 거야. 고마워. 수리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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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커졌다. 테리야. 집은 원래 커. 집은 원래 커. 아니 뭐 얘한테 그걸. 아니 못 알아들은. 아니 집이 커졌다고. 알려줘야지 저한테. 고장하면 되지. 고장하면 되지. 고장하면 되지. 고장하면 되지. 고장하면 되지. 태리야 집은 원래 커. 너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사라고 집을. 오늘 전세로 들어왔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커졌으면. 어? 테리 때문에 집이 커졌네. 집이 커졌네. 테리 때문에 집이 커졌네. 테리 아니지. 엄마가 때면 커진 거지. 왜 때면 커져. 아니거든. 엄마가 아까 죽을 뻔했거든. 근데 우리 테리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 우리 테리. 엄마는 테리 없으면 못 살아. 엄마 테리야 이 세상에 엄마가 없으면 테리는 살 수 있어? 네. 네. 아니 살 수 없잖아. 테리야 엄마 없이 살 수 있다고? 네. 네. 테리야 엄마는 테리 없으면 못 살아. 네. 진짜로. 네. 엄마랑 명언이 함께 살자. 네. 엄마는 사랑해요.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아니요. 저도요. 저도요. 아이고. 아 누르기 좋아요 얘? 네. 약간 할머니 입맛 같지? 네. 아 놀리다. 많이 안 울려. 많이 안 울려. 많이 안 울려. 아이고. 아이고. 애가 또 치우네. 엄마. 네? 흘렸어. 흘렸어요? 아이고. 말 잘하네 애가.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많이 흘렸네 이거 어떡하지. 테리 여기다 담아요. 여기다 다 담아요. 거기다 놓고 다 담아요. 그리고 물티슈로 닦아. 다 담고 알겠지? 네 대답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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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왜 너. 흘린 것도 안 먹네. 아 아 애가 오해를 했군요. 정확하게 지시를 했어야 하는데. 저기 다물어오는 줄 알고 있는구나. 아 그만 그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먹을 만큼 다물어. 아. 잘했네. 맛있어? 여기 뭐 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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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너 뭐 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많이 많이.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지? 어 그거 만지면 안 돼. 어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아 그 방? 엄마 해줄게 잠깐만. 연이야.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빼줘. 아빠가 빼줄까? 아빠가 엄마 해줄게. 엄마가 빼줄게. 머리카락 있으니까.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돼요. 맛있지? 여기. 손 씻었어요? 손 씻었어요? 먹어요. 아 맛있겠다. 아 귀여워. 너무 뚫어져 쳐다봐. 어우 기가 막히네. 티리빵 맛있어? 여기 이거 티리빵 아니에요. 티리빵 맛있어? 됐다. 티리빵 맛있어? 계속. 티리야. 티리빵 맛있어? 아 질문을 몇 번을 하는 거야. 얘한테. 티리야 한 번 대답해줘라. 티리가 빵 다 먹을 거야? 네. 아 다 먹을 거야? 아 몰라. 몰랐네. 지우고. 이거 아빠가 조금만 먹어볼까? 안 돼요. 아 그래요.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애 걸 뺏어 먹으려고 그래. 아 그러네. 배고파? 아니 그건 아니야. 배고파? 물 마셔봐. 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아. 물 많이 마셔. 다른 거에 분산시켜 줄게 내가. 이거 한 번 써보자. 이거 뭐야? 어? 이거는. 이거 뭐야? 뚜껑을 감쪽같이 감춰줘. 뚜껑을 감쪽같이 감춰줘. 뚜껑을 감쪽같이 감춰줘. 아 뭐야. 오빠. 이 뚜껑을 감쪽같이 감춰주는 감쪽이야. 자. 아 이렇게 하는 거네. 숱이 많아. 오빠 숱이 많네. 엄마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자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어?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아 너무 귀여워. 아 그리고 차은우 머리. 차은우 머리. 차은우. 그 잘생긴 차은우 알지 오빠? 차은우이 누구지? 차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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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응 그치 잘생긴. 오빠야 이거 좋겠다. 자. 차은우 머리. 차은우 머리. 해리 아까 이거 아빠가 해줄까? 아 이거 빼야지. 빼고 해줄게 엄마가. 자 이리 와봐. 김치 하자. 어 김치 하자. 이거 하고 잠깐만. 김치 하 이거 하고 김치 하자. 자. 테리 봐봐. 테리 봐봐. 아 귀여워. 김치. 어머. 테리야 머리도 잘합니다. 귀여워. 엄마야. 이거 아빠 한번 해줘 볼까? 아빠도 어떻게 됐는지. 끼고 와. 이거 와이프가 해주면 안 돼? 하고 나와. 나한테 좀 까꿍하면서 짜잔하면 좀 서프라이즈를 보여줘. 태리도 이 테린 이거 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옛날 모습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숨어있어. 어 숨어있어. 나 머리도 부셨어. 오빠. 오빠. 3 2 1. 차선이. 오빠. 나 머리도 부셨어. 오빠. 아 노.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어울려는데? 난 좋아. 오빠. 지혜야. 어떡해. 나야. 훨씬 많으니까 훨씬 낫다. 훨씬 나? 그동안 분노와 화가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우와 오빠. 머리 때문이었구나 결국은. 머리 때문이었어. 아니야 창안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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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거 잘 어울리네.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이거? 단발이랑 어울리네. 하이파이 봐봐. 하이파이 봐봐. 거기 앉아봐. 어디 앉아? 할 게 있어 지금. 거기 앉아봐. 좀 너무 중요한 거야. 떠오른 게 있어. 이건 별로지? 너무 잘 어울리네. 이거 뭐야. 왜? 놀리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페리 학교 갈 때 머리 항상 이렇게 묶어주잖아. 나 내일 이렇게 하고 출근할까? 아니 자기가 이렇게 해갖고 테리랑 사진 찍어주게. 똑같이 커플로. 그래. 큰 테리 나왔다. 테리다. 똑같아. 테리다. 어떡해. 나 봐봐. 그래 나 궁금해. 나 보고 와도 되잖아. 나 화장실 가서 보고 와도 되잖아. 테리다. 테리 데리고 와야겠다. 부인도 약간 만족하네. 테리야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진짜 웃긴 거 보여줄게. 엠버. 로이라 엠버 데리고 가자. 호의야. 호의야. 데리고 가자. 호의야. 좋아서 주세요. 왜? 아빠 봐봐. 아빠다. 좋아서 주세요. 왜? 아빠 봐봐. 아빠다. 놀랐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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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야? 아빠야? 테리랑 머리 똑같지? 아빠 머리 묶 똑같지? 아빠랑 같이 유치원 갈까? 아빠랑 같이 유치원 갈까? 놀랐네. 놀랐어 놀랐어. 아빠야. 아빠야. 아빠랑 똑같이 써봐 테리야. 아빠야. 여기 앉아봐. 엄마. 김치에 앉아 봐. 김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짜증났어 어떡해. 어떡해. 너무 싫은가 봐 어떡해. 아빠 아니야 테리야. 우리 아이스팩 먹자.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아빠 이거 벗을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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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강에 가서 보자 그러면. 빵. 아빠 빵 구워와. 아빠.